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콜의 권학봉입니다. 오늘은 ZMI에서 나온 보조배터리 그러니까 2만mAh의 용량을 가지고 최대 65W의 출력을 낼 수 있는 보조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언박싱부터 시작해서 제가 느낀 느낌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대로 박스 디자인은 요즘 유행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열면 되는 이런 걸 전문용어로 싸발이라고 하는데 박스 포장 디자인을 좀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비닐로 한 번 더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비닐을 제거를 하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면은 그냥 비닐은 일반적인 형태의 비닐이고 위로 이렇게 열면은 요즘 이런 디자인으로 많이 되어 있죠. 위에는 이제 충격방지 스펀지로 되어 있는 종이박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본체가 나오고 본체는 다시 한번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세사리가 들어있는 밑에 칸을 보면은 USB A타입에서 C타입 케이블 아주 짧은 게 하나 들어있어요. 길이는 대략 한 20cm, 25cm 이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타입, 2C타입 USB C, 2C 케이블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길어요. 그래가지고 약 한 45cm, 한 50cm 이 정도 되는 느낌의 케이블이 이렇게 한 개씩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는 아주 심플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보조 배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이게 뭐 특별하다든지 뭐 굉장한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보조 배터리에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신뢰도 있는 그런 작동을 한다. 뭐 이 정도로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본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닐을 다시 까가지고 보면은 여기 이제 2만 밀리 암페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량은 한 실제로 1만 2천 암페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최대 출력이 65와트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는 노트북 같은데도 충분히 보조 배터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당연히 이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표시해주는 인디케이트가 이렇게 달려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칸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A타입이 2개 A타입이 2개가 있고 가운데 C타입이 있어요. 이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충전할 때도 이 C타입으로 하고 출력은 이 3개 포트 다 됩니다. 동시에도 되고 각자도 되는데 이 65와트 최대 출력을 하려면은 C타입의 포트를 이용을 해주시면 된다고 해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살짝 보라색기가 있는 약간 파란색 이렇게 펄 재질의 광택이 은은하게 나오는 그런 알루미늄 광택이라 그러죠.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무게는 한 400g이 조금 넘는데 약간 묵직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용량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가 안 되면은 이게 용량이 나올 수가 없죠. 아무튼 ZMI에서 나온 QB823 QB823 배터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모양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리그 같은 데다가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디자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대체로 이런 식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들 이렇게 되지만은 저는 이런 식의 디자인을 나름 선호해요. 그래야지 리그 같은 데다가 아무 때나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튼튼하게 장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느낌 리그를 보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장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라든지 주변의 악세사리들을 충분히 촬영을 하면서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된다. 일단 여기 보이시는 이 카메라 역시 문제없이 충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랩탑 역시 USB-C 타입으로 충전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의 랩탑이 90% 정도 충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시면은 19.76V 정도로 1.7A, 6A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략 한 30에서 32W 정도의 용량으로 충전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은 컴퓨터에 긱벤치를 돌려가지고 부하를 많이 주면은 약 한 19.67V, 아까 볼트라는 것 같죠. 대신에 암페어가 약 한 3에서 4A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60W 정도로 충전이 된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론인 S2 짐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4.7V 정도로 1.7A 그러니까는 약 한 25W 정도로 충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많다든지 야외에서 일을 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이 보조배터리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지금 3개의 장비 그러니까는 이 짐벌이랑 여기 드론 조정기 그 다음에 마이크 충전기 이렇게 3개를 이 3개의 포트 다 연결을 해봤는데 보이시는 대로 전부 다 동시에 충전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충전 상태 역시 약 15V 그러니까는 14.9V로 2.6A 약 한 39W로 충전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 ZMIS나 온 QB823 이 보조배터리 파워뱅크를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펙에 써진 성능이 거의 다 제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보조배터리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문제없이 잘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디자인도 저같이 여러가지 많은 악세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특히 리그라든지 이런 것을 쓸 때 간단하게 설치나 철거가 가능한 이런 매끄러운 사각형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에 포트가 3개가 동시에 다 출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악세사리를 한꺼번에 연결해가지고 다들 충전을 시킨 상태에서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점 이런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만 미리 암페아 그러니까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용도로 하루 정도 쓰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용량이 되기 때문에 약간 묵직한 440g 정도 무게를 감수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을 때는 충분히 사용해 볼 만한 그런 보조배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